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장을 잡다 라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총 5가지 표현이 있고요. 2부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부 영상에서는 그 5가지 표현 중에 2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잡다의 첫 번째 표현부터 들어보시죠. 빨간 손은 혈액이 묻은 손을 의미합니다. 즉 범죄 현장 손에 피가 묻은 상태로 잡히면 빼도 박도 못하죠.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다 라는 뜻입니다. 현재 분사형이죠. 콤마의 아엔지는 뭐뭐 하면서 이고요. 마약을 훔치면서 내지는 약을 훔치면서 그는 또한 약을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약을 훔치다가 손이 붉은 채로 잡혔습니다. 캐치는 잡다. 비코트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잡히다죠. 코트는 캐치의 과거 내지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손이 붉은 채로 잡혔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red-handed. 손이 붉은 채, 손에 피가 묻은 채. 은유적으로 사용되면 반드시 피가 묻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또한 마약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체포되다라고 수동태로 쓸 거면 비코트, 비코트 레드핸디드. 현장을 잡히다. 현장을 들키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좋고요. 현행범으로 체포되다. 현장에서 발각되다. 다 좋습니다. 우리모두 현장에서 잡혔어요. 어떤 나쁜 짓을 하다가 발각되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을 들켰기 때문에 어떤 나쁜 짓을 하다가 현장에서 걸렸기 때문에 걸리다, 체포되다, 들키다, 발각되다. 당신이 현장을 들켰기 때문에 당신이 현장을 잡혔기 때문에 인어더 투, 동사하기 위해서 avoid는 ing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피하다 라는 뜻이죠. 현장에서 잡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즉, 현장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당신이 현장에서 잡힐 수 있어요. 현장에서 들킬 수 있다고요. 왜 사람들은 그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은 그가 현장에서 들켰다고 말을 하는 거죠? 캐치 사람의 red-handed 능동태로 사용하면 현장을 잡다죠. 현장을 발각하다. 설령 문장하더라도 댐은 남녀 한 쌍을 의미합니다. 바람피는 현장이죠. 설령 당신이 그 커플의 바람피는 현장을 잡더라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캐치드의 목적어가 오는 능동태의 형태였죠. 그들을 잡다. 손에 피가 묻은 채로 즉, 현장을 잡는 거죠. 설령 현장을 잡더라도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을 겁니다. 약간의 운이 따른다면 우리는 도둑을 현장에서 잡을지도 몰라요. 운이 좀 따라준다면 도둑을 현장에서 잡을 수도 있어요. With some luck, maybe we'll catch our thief red-handed. With some luck, maybe we'll catch our thief red-handed. US intelligence officials caught the Sovi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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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handed. 캐치의 과거동사 코우씨 들렸죠? 지금은 스통태 아닙니다. 능동이죠. 뒤에 명사가 있고요. 미국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미국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소비에트 연방이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현장을 발각했습니다. 현장을 잡았었어요. 지금은 러시아지만은 옛날에 구소련을 의미합니다. 소비에트 연방. US intelligence officials caught the Soviets red-handed. US intelligence officials caught the Soviets red-handed. 그녀의 간통 현장을 발각했죠. 우린 그녀가 간통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잡았어요. 우린 그녀가 간통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잡았어요. 식약청이 그들의 현장을 잡았을 때 FDA는 푸른 드러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식약청. When the FDA caught them red-handed. When the FDA caught them red-handed. 스통태는 비-coat. 좋고요. 비동사 대신에 get 동사가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Get caught.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잡힐 걱정 말이죠. 전시사 about the N의 명사가 와야 되니까 동명사 ing가 왔고요. 비-coat 대신에 비동사 대신에 get이 들어가면서 get-coat. 현장이 발각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You don't ever have to worry about getting caught red-handed. You don't ever have to worry about getting caught red-handed. Get을 사용해도 좋고 그냥 비동사를 써도 좋습니다. 비-coat. These people could be caught red-handed with their pants down. These people could be caught red-handed with their pants down. These people could be caught red-handed with their pants down. These people could be caught red-handed with their pants down. 바지를 내린 채. 바지 내린 채라는 것은 은유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방비 상태. 바지 올리고 지퍼 잠그고 벨트 딱 잠근 게 준비된 상태고요. 이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현장을 발각당할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체포될 수도 있다고요. 무방비 상태로 현장을 들킬 수가 있어요. These people could be caught red-handed with their pants down. These people could be caught red-handed with their pants down. 손에 색깔이 빨갛게 된 채로 누구를 잡다 내지는 잡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현장을 잡다. 현장을 잡히다. 현행범으로 잡히다. 체포되다. I was trying to catch Keith in the act. I was trying to catch Keith in the act.